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의 생선은 123번째 대세양 연어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연어과에 있는 그런 생선들을 할 건데요. 오늘 한 아트랜틱 살몬 영어로는 한글로도 대세양 연어죠. 이거는 속이 좀 다르고 내일부터 하는 연어 여러 종은 같은 속입니다. 대세양 연어는 이렇게 길쭉하게 맛있게 생겼죠. 참고로 연어는 가장 인기있는 생선이구요. 그래서 양식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세양 연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대세양 쪽에 차가운 물에 있습니다. 주로 뉴펀드랜드하고 노바스코샤 앞에 여기가 뉴펀드랜드죠. 이 섬이 여기가 노바스코샤입니다. 이쪽에 가장 많구요. 북쪽 여기가 전부 다 차가운 물이니까 여기까지 스칸드네비아 북쪽까지 이렇게 서식은 하는데 주로 뉴펀드랜드에서 노바스코샤까지 많고 북대서양의 강에서 부하되서 두 살 정도 때 내려와서 바다에서 큰 다음에 다시 강으로 돌아가서 산란하는 그런 마이그레이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걸 빠졌네. 항명이 살모살라거든요. 내일부터는 이 속명이 달라요. 같은 과긴 해요. 영어 통명은 시런피쉬. 이건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바다에 가서 크니까. 글리스, 글리트, 피드러, 카네벡, 살몬 이렇고 한글로는 대상연어, 연어목, 연어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수정된 연어 알이구요. 치어. 여기가 이제 이 측선이 보이시죠. 측선이 없어지면 이제 성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돼서 다시 하천으로 오는 그런 코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자갈밭, 자갈에 산란을 하거든요. 산란하려고 올라온 강이죠. 그러니까 강에서 산란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그런 대상연어고 평균은 73cm 밖에 안 돼요. 내일날 왕연어, 그건 태평양 연어 중에 하나인데 속이 이거랑 다르다고 그랬죠. 그거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도 무게 100파운드니까 거의 50킬로 가까이까지 자랄 수 있죠. 하지만 평균은 9파운드 정도고요. 그래도 꽤 크죠. 4킬로니까. 이게 마어리에이션 패턴입니다. 주로 강에서 태어나니까 이렇게 여기, 여기가 뉴브론즈이고 여기가 노바스코시아죠. 여기가 뉴펀드랜드. 뭐 이런 데서 태어나서 이 바다에서 가서 쭉 한 바퀴 돌면서 성장을 하고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생긴 거는 머리는 아까 보셨지만 작죠. 몸은 길고 가늘고. 오늘 또 커피를 마셨더니 조금 호흡기가 불안정합니다. 이불은 잘 넣고 잤어요. 꼬리는 정사각형이고요. 방치형으로 잘 발달된 이빨하고 이 영원어학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방진흐름이 가 있죠. 그래서 등진흐름이 1등진흐름이하고 2등진흐름이 사이에 지방진흐름이 가 있습니다. 치어는 담수에서 그리고 성어는 염소에서 서식하는데 치어 때는 파란색하고 붉은색 반점이 있고 성어가 되면 당연히 치어 반점이 사라지겠죠. 대신 검은 반점으로 바뀌고요. 푸른둥에 백색이 배. 이거는 당연히 대부분 해수면에 사는 그런 생선은 다 그렇죠. 배는 하얗고 그래서 밑에서 볼 때는 하늘하고 구분이 잘 안되고 위에서 볼 때는 바닷새가 또 좋아하잖아요. 생선을. 그러면 바다하고 잘 구분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푸른둥이죠. 그리고 담수로 회개하면 아까 보셨지만 색이 또 바뀝니다. 갈색이나 황색 이런 형태로 그렇게 변색을 하죠. 먹이는 갑각류, 빙어, 청어, 고등어, 대구 이런 것들을 먹고 이게 산란을 하기 위해서 성렬 이동하면서는 먹질 않습니다. 그리고 수컷은 또 먹지 않으면서 혼인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녹색이나 적색으로 바뀝니다. 매일 할 때도 아마 혼인색인 연어를 보여줄 건데요. 그거는 연어과에 있는 모든 연어가 다 그렇습니다. 저녁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갈바닥에 산란합니다. 이거는 대서양 연어는 태평연어하고 다르게 산란한다면 죽지 않습니다. 다시 바다에 돌아와서 또 산란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태평연어는 그냥 죽죠. 그래서 곰이 아주 좋아하죠. 산란기에 되면 요즘은 산란도 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제한되는데 예전에는 땜이 없었을 때는 쭉 올라와가지고 산란을 하고 죽으면 곰들이 아주 낚시가 아니죠. 그냥 잡는 것도 아니고 주워 먹었다고 합니다. 맛이 좋은 거로 유명하고요. 영양과도 있고 물론 영양과로 따지면 연어보다는 청어나 이런 것들이 싸디나 이런 것들이 더 영양관이 있는데 맛으로는 그리고 가격도 그렇고 연어가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어획이나 낚시를 하는데 당연히 코터를 하겠죠. 제가 있는 뉴운드랜드에서도 대구 같은 경우는 그냥 코터가 있고 잡으면 되는데 두 마리인가 하루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연어는 코터도 있고 면허도 사야 돼요. 면허 티켓을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코터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족한 수요보다 훨씬 부족하죠. 공급이 그래서 양식이 선행되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 페로우 제도에서 이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바다에다가 이렇게 큰 뭐라고 그러나 이 그물 같은 거를 이렇게 막아놓고 그 안에서 연어 치열을 넣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먹이를 주는 형태로 그래서 이 먹이를 또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남는 먹이도 있을 텐데 그걸 누가 와서 대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먹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도 있죠. 자연산 먹이를 먹는 거랑 아무래도 양식 먹이를 먹는 거랑은 다르죠. 양식을 하면 좋은 점은 균일한 먹이를 먹으니까 균일한 품질을 가질 수 있고 자연산은 아무래도 이것저것 많이 먹으니까 맛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자연산이긴 하지만 양식장에서 흘러나온 먹이를 먹는 그런 거는 자연산이면서도 조금 맛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당연히 연어회 아시니까 회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어도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665번에 정의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